리액션 오돌뼈 치킨을 먹어야지 뚜껑을 먹어야지 라면이 너무 좋아요 배고파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다 먹었을 때 수고한 맛 한스푼 이건 과일에 아까부터 받았다 청양고추 어묵 하얀다 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육수는 가득한 맛이에요 계란 정말 맛있어 집사1,5,6,8,000원 정말 맛있어요 깜짝이야 집사2,5,4,4,5,7,000원 대파 핫도그 소스 초콜릿 소스 소스 오랫동안 잠시만요 너무 맵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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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아쉽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 새우가 많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잘 어울린다 인생에 오는 놈이 너무 좋아요 새우는 대신에 온다 오돌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의 소스는 냉동실에 들어간 소스는 양념장 후추 고추 계란 전복 뼈는 고추냉이 오리지널 와... 고추냉이 오...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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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